현상국, 너희들 다 뭐야? 현상국 씨, 여기 숨어 계셨군요. 예, 이씨. 야, 누가 안 놔. 누가 놔. 불어줘요, 불어줘요. 가만있어. 예, 아버지. 예? 편미서를 찾으셨다고요? 명예회정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편미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 정현태 씨 죽음에 관여를 했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도망간 거죠? 그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분명 나를 보고 도망쳤어요. 게다가 당신 애인을 가짜 간병인으로 속여서 병실로 여권 챙기러 보냈잖아요. 아, 그건 타이밍이 공별였던 거고. 당신 뒤에 빚쟁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애인을 보낸 것도 그 빚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5년 전 병원에 YJ 이름으로 기부를 한 건 어떻게 된 거죠? 회사는 31년 전에 관뒀으면서. 아, 그게 그때 내가 해외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편천해져서 귀국을 했다가 어머니가 치료받는 병원에 내 마음 좋은 의미로 기부를 한 겁니다. 직업을 묻는데 당시 무직이라. YJ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한 거죠. 변상국 씨, 지금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안 믿으면요. 내가 현태형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현태형 형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5년 전에 나 군대 제대하고 현태형 가게에서 만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요. 변비서, 사실대로 말하겠라. 명희 회장님.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할아버님 앞에서라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서로 가는 게 낫겠네요. 어디서isse. cryptocurrency, 로봄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